안녕하세요. 10월 5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지속 완화된 금융 여건에 힘입어 이틀째 큰 폭의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 감세 법안이 일부 철회된 가운데 전일 발표된 미국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페드의 매파적 태도가 일부 물러설 것이란 기대감이 부상했습니다. 여기에 당일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8월 고인 건수가 지난해 6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한 점도 금융 여건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파월페드 이상은 물가 안정의 전제 조건으로 노동 수요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호주 중앙은행이 빅스텝 전망을 깨고 25BP의 기준금이 인상만을 단행한 점 역시 이슈가 됐습니다. 전에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던 미국 제 10년물은 전일비 1BP가량 추가 하락하며 3.63%로 마감했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2.1BP 내리면서 4.1% 선을 밑돌았습니다. 달러 인데스는 1.4% 급락하며 단숨에 110포인트 선에 진입했습니다. WTI 유가는 달러 약세와 오펙플러스의 감산 기대간이 맞물리면서 전일비 3.46% 오른 86.5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펙플러스는 당초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감산을 검토 중이라고 주요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대비 3.06%, 다운은 2.8%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34%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46%의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4.5% 오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2.6%, 메타는 1.2% 올랐습니다. 장중 6% 이상 상승하던 테슬라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관련 뉴스가 전해진 이후 상승폭을 축소하며 3%대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당일 트위터는 22% 급등했습니다. 당일 시장에 확산된 페드의 정책 선회 기대감과 달리 연중 위원들의 매파적 메시지는 이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중 총재는 물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 및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신규 취임한 제퍼슨 이사는 2% 물가를 달성하는데 우리는 단호하며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 섹터가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 섹터가 4.34%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과 경기소비재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